TV서울개국 제8주년을 맞아 축하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이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KBS 국악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립국악관연학당 거문구 수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악인 오경자씨의 거문구 연주로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모셔볼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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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보고싶어 전부 뒷 해물이야 이 나이 없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못난 나를 만나서 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랑이라서 미안하고 아팠듯하라 나 다시는 하위의 바닥에서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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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